쇼퍼도 상당히 싱싱하고 건강하고 굵고 굵고 이것도 나같이 통통해야 돼 야채는 나같이 짤만하고 통통한게 좋은건데 사람은 나같은 사람은 안 알아주잖아 지금까지는 과정이 2단과 물 2리터와 소금컵으로 한컵 반을 넣어서 30분정도 절임을 한 다음에 빨리하려면 조금 더 넣고 소금을 좀 더 치고 그리고 지금 써셨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거 갈아 놓고 제가 물을 만들어서 할게요 양념 재료 써시는거죠? 쪽파 쪽파 한 2.5cm, 3cm 쪽파도 상당히 싱싱하고 건강하고 굵고 굵고 이것도 나같이 통통해야 돼 야채는 나같이 짤만하고 통통한게 좋은건데 사람은 나같은 사람은 안 알아주잖아 자, 홍고추 홍고추 들어가야죠 예쁘게 아, 이 빛깔 빛깔 나야죠 예쁘게 저게 이제 이걸 어떻게 하려고 여기 푸는 것도 안 가르쳐주고 안 갖다주고 국자를 언제 푼대야? 제가 그냥 켜줄게 어머니 지금 그 물은 왜 끓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풀 써야 돼 몇 컵 정도 넣으신 거예요 물? 한 4컵? 국자를 4개 조금 더 넣었으니까 그럼 이제 종이컵을 한 2컵 반 정도 되겠네요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고구마 가루 고구마 가루요? 2큰술 고구마 가루 전분이에요? 아니에요 고구마 가른 거 진짜 가른 거요? 이거는 찹쌀가루 3큰술 이거는 콩물 콩물? 콩물 메즈콩 메즈콩 콩국수에 들어가는 메즈콩 달아서 걸렀어요 이야 생각도 못 했던 레시피다 고구마 가루 콩물 찹쌀가루 콩물 고구마 가루 같은 거는 맛있으라고 넣는 것보다 여름 되면 김치가 빨리 익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들리느라고 찹쌀가루를 넣으면 맛을 넣어서 들리는 역할 발효가 좀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천천히 고구마 가루가 그 역할을 하는구나 콩물은 왜 넣으셨던 거예요? 콩물도 맛있잖아요 국물이 나는 것도 재벌 이 물이 일부러 올려놓은 건 빨리하기 위해서 내가 끓이는 거예요 여름 김치가 빨리 씌워버리니까 이렇게 해서 물김치 때니까 이거를 바르면 되는데 콩김치 같은 깍두기 같은 거는 뜨거늘 넣으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이제 여기에다 그거 무슨 물이에요? 그냥 물 같지 않은데? 이거요? 다시마하고 새우하고 마른 새우하고 이런 노하우가 있으시구나 이렇게 해서 물을 굽고 할 거예요 물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여기에서 나는 이게 빡빡 굽게 먹고 싶어 안 그러면 국물이 많이 되고 싶어하는 걸 물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선생님 지금 넣으신 정도는 국물 많은 물김치예요? 보통이요 보통? 내가 보통은 해 드리야 자기가 알아서 거기 조절하니까 물 조절을 알아서 하고 네 요기 고춧가루 고춧가루 저는 이 그릇 같은 이럴까 봐 보다기 같은 데 colocar me PUBLOM 나도 실어요 아 고춧 물을 넣으시는구나 여기에 고춧물을 안 넣으면 여름 김치는 조금 비릿한 풍내가 나요 여름 날씨가 더욱기 때문에 지금 실패없는 갓 물김치 핵심 포인트 나가고 있습니다 고춧물 넣고 매운 게 아무리 싫어도 약간은 풀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에 간을 할 거예요 이거는 액젓 또 이게 익는 도중에 너무 날로 익으면 맛이 없으니까 젖이 더 조금 액젓 4큰술 이거는 한 3개 정도 3개 어머니는 대충 부으면 그냥 요즘도 못 해 그렇게 하는 거죠 아 이거 집에서 이거 언제 따져 주먹으로 쿡쿡 넣고 와서 그래도 맛만 있죠 재료가 아까우니까 그릇도 싹싹 씻어서 넣고 계세요 어머님은 대충 넣으시고 마지막에 간을 보실 거예요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해서 워낙 많이 하시다 보니까 노하우가 계시는 거예요 나 간은 안 볼 건데 나 간은 안 볼 건데 간 안 봐도 그냥 마음속에 간이 돼 있는 거네 딱 이렇게 보면 한 큰술씩 내가 세 개만 넣을게요 딱 안 봐 작은 주먹 세 주먹 정도 여기 뭐 별다른 양념도 없잖아요 우리 엄마도 다 쓰는 양념 특이하다면 조금 풍래 같은 거 없애기 위해서 콩물하고 고구마카로 들어가는 것뿐이 없대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건데 노하우가도 아니고 설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뭐냐 뭐예요? 뭐예요? 스테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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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도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진짜 달아요 원래는 이제 예전에는 사카린 쓰셨거든요 사카린 많이 쓰셨는데 사카린은 이제 합성 감미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나온 게 뉴 슈가라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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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카린 한 5%에 나머지 95%에 포도당으로 채운 거죠 그런데 스테비아는 감미료이기도 한데 원래는 그냥 식물 이름이 아 그래요? 네 남미 쪽에서 나는 스테비아라는 풀이 있는데 이 풀의 잎사귀에는 천연 감미료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것만 추출해서 쓰는데 설탕보다 300배가 달아요 300배가 달아요? 네 그런데 칼로리는 설탕보다 100배가 나죠 그런데 이제 다 됐어요 다 때려 쳐놨어요 다 됐어요 그런데 김치가 이게 아무리 쉽게 알려준다고 해도 안 접혀 본 사람들은 김치 잘 담은 사람 모든 음식 다 잘해요 솔직히 아니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레시피를 딱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지 않는 이상 사 먹어야 돼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맛을 알아야겠대요 김치 맛 맛을 알아 음식을 해보니까 자꾸 간을 보잖아요 내가 스스로 내한테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맞아요 맞아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나는 국물을 많이 먹고 싶다면 여기에서 추가를 더 붓는 거예요 이야 어머니 제 스타일입니다 국물 넉넉하게 사다 가지고 저는 국물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해요 네 이제는 이렇게 해서 하셔서 엄마들이 하시고 그 위에다 이걸 이제 구명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걸 넣으시고 3일 됐으면 맛있게 익어요 선생님 그거 다 되신 거예요? 네 끄세요 잠시에요 우리 강순이 샘의 핫 물김치가 완성됐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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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운 없고 자꾸만 처지십니까? 아 그럼 이제 처질 때 다 돼가죠 이제 그런 계절이 왔죠 이제 네 알토란 돼지고기 밥상 준비 그 맛을 천상현 셰프님께서 보여드립니다 오늘 어떤 메뉴입니까? 예 오늘은 5월 가정의 단을 맞이해서 집에서 가족들끼리 자녀분들하고 어머님 아버지 같이 드실 수 있는 등갈비 등갈비로 만든 간장조림 간장조림 좋다 거기에 또 반찬으로 먹을 수 있는 오이무침 오이무침 오오 잘 어울리겠다 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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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늘 우리가 천상현 셰프님이니까 저 맛이 나는 거 아니냐 아 그런 의심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만기 형님이 네 옆에서 따라 하겠습니다 아오 이만기씨께서요? 잠깐 자 오늘 요리하실 분은 이만기쌤 와 이 손으로 이 손으로 네 따라 이렇게 가시죠 당첨되셨습니다 자 근데 진짜 만기 형님이 한다면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야 저 궁금한데 혹시 이만기씨께서는 댁에서 요리를 좀 하세요? 간식 정도는 제가 나름대로 좀 하는 편입니다 오오 제일 자신있는 게 어떤 겁니까? 뭐 찌개 종류는 제가 거의 찌개 완벽한 수준 정도 완벽? 진짜 꼼꼼하세요 찌개 정도는 소문나서 잘하신다고 하하하하 제가 오늘 이 등갈비 간장조림인데 단동찜닭 그 베이스로 만들 거예요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마트에 가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등갈비예요 돼지고기 뭐 그래서 이거를 30분 정도 담궈놨잖아요 이거는 핏물을 빼기 위한 거예요 찬물에 담궈놓으면 핏물은 빠지는 거고 칼집을 내주셔야 돼요 칼집을 어떻게 내주시냐 살 쪽에 있는 쪽은 한 하나 둘 세 개를 넣어주시고 네 여기서 또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 여기 뼈가 있어요 네 뼈에 칼집을 이렇게 세컨 뼈랑 달궈서 밀어주세요 왜냐하면 이걸 뼈를 여기에 밀어주시면 삶을 때 이게 다 일어나가지고 잘 다 떨어져요 통체 다 빠져요 그렇죠 그런 것만 염려해 주시고 잡내를 잡기 위해서 5분 정도 삶아 내겠습니다 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잡내를 잘 담는 월계수입 월계수입 한 5장 5장 정도 월계수입을 한 5장을 넣으시고 잡내가 안 나기 위한 포인트 저는 뭐지? 뭐예요? 저는 된장을 넣어요 아 된장 집에 흔하게 있잖아요 된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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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가 갖고 있는 특유의 잡내가 있어요 네 그 부분을 여기서 1차적으로 한번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된장에 간이 좀 있잖아요 네 네 네 살짝 끓이기 위한 밑감도 약간 드는 거예요 사실은 아 밑갓 아 끓다 보면 이렇게 핏물이 뼈에서 자꾸 나와요 네 그럼 이게 나중에 응고가 돼요 이 핏물 때문에 잡내가 나는 거예요 아 일단 찬물에다가 같이 씻어서 냈어요 네 그냥 구운 게 아니라 씻어서 그렇죠 이렇게 손으로 살짝살짝 이렇게 아 손으로 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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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만 해 주시면 돼요 네 뼈에 이렇게 튀어나온 이런 거를 제거해 주달래요 아 뼈에 뼈에 남아있는 불숨을 그렇죠 살짝 이렇게 씻어내면서 그렇죠 이런 거를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구나 아 아 봤을 때 참 야들야들해 보인다 아 꼬였네요 네 제일 중요한 오늘 베이스를 만들 거예요 네 물, 간장 와 이런 부분을 만들 건데 물을 물을 600ml 이건 180ml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600ml면은 세컷 반 이거 세컷 반을 물을 넣겠습니다 물에 맛술 맛술은 80ml 맛술은 80ml 맛술은 80ml 맛술은 80ml 네 80을 어떻게 염두 그게 180ml이에요 형님 이거 180ml니까 좀 반 반 좀 위로 반 조금 부어야 됩니까? 네 네네 난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